껍질을 까서 깨끗하게 씻은 양파 반개를 적당한 굵기로 채썰어주신 후 냄비나 프라이팬 바닥에 평평하게 깔아주세요. 벌써 쉽죠? 네! 300g짜리 두부 한 몰을 잘라주시는데 12조각 정도면 먹기 좋은 사이즈가 딱 나오더라구요. 이제 자른 두부를 양파 위에 쪼로록 올려주세요. 이렇게 올리면 보기도 좋아서 더 맛있을거에요. 마늘 반스푼 참치 액젓 3스푼 고춧가루 1스푼 넣고 물은 400ml 정도 2컵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빨리 먹고 싶으니까 뜨거운 물 부어줬어요. 마지막으로 향긋한 들기름을 2스푼 넣어주시는데 들기름 좋아하시면 4스푼까지 괜찮답니다. 그리고 센 불로 불을 켜고 끓여주세요. 팔팔팔 끓어올라 양파가 있고 두부에 양념이 배어들었으면 대파 반개를 어스더스 썰어 넣어주세요. 대파를 넣은 후 한소끔 끓어오르면 이제 취향껏 후추를 약간 첨가해주시면 된답니다. 재료만 준비되면 요리가 완성될 때까지 겨우 5분밖에 걸리지 않는 바람직한 메뉴거든요. 두부로 할 수 있는 제일 쉽고 안전한 요리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고소한 들기름과 얼큰한 양념에 보글보글 끓인 두부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. 찌개인 듯 조림인 듯 밥도둑 같은 한 그릇으로 한 끼 뚝딱 행복하세요.